할로윈이라서 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젤리도 있어요. 곰 모양의 예쁜 젤리 그리고 예쁜 색깔의 사탕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 시작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경찰로 위장수사를 하던 중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수차례 구속당하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로 살고 있는 이 땡땡님의 사연 지난 1989년 무도경찰로 시작해서 12년 동안 2천여 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 마약 잡는 귀신경찰이라는 별명도 있고 경찰총장상 및 부산지방청장상 등 50여 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그 경찰관이 거대 마약 판매 조직을 타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위장 잠복 수사를 하다가 판매상들의 의심을 받게 되어 자진해서 마약 투여를 했습니다. 그 후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아내와 이혼하고 아버지는 쇼크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가족들도 절연한 그런 사연입니다. 수사하다가 마약에 빠지다니 유유 하셨어요. 그쵸?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이죠? 네. 우리 댓글 먼저 볼까요? 1번 이건 진짜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댓글이 있네요. 3번째 마약이 무서운 게 한 번만 빨아도 도파민 수용체가 죽어서 접하는 순간부터 평생 뭘 해도 즐거움을 못 느껴요. 식욕도 없어지고 우울감만 커지고 마약만 계속 찾게 돼요. 4번째 의외로 병원에서 주는 다이어트 약으로 마약 중독시 되는 사람도 많고 미국에서는 처방전으로 마약을 주니까 진통제로 시작돼서 마약 중독되는 사람도 많고 좀비 같은 영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직 선생님이나 공무원 좋은 직업이었는데 처방약으로 시작해서 다 망가진 거 그리고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일부러 마약 중독시키기도 하고 의외로 사람들이 마약을 접할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군요. 유유 하셨고 마약 진짜 무섭네요 하셨고 6번째 너네들도 길거리에서 함부로 뭐 줍지 마세요. 미국에서 1달러 지폐가 길에 있길래 어떤 여성분이 주워서 바지 안에 넣었는데 몇 분 후에 전신마비에 걸려서 결국 병원에 가서 죽었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로윈이라서 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 마약이요. 뭐 무슨 주사로 약으로 누가 이렇게 권해서 돈 주고 사먹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젤리도 있어요. 곰 모양의 예쁜 젤리 그리고 예쁜 색깔의 사탕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게 마약이에요. 안 찾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번 할로윈 때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에 지금 총 비상이거든요. 세상이 어찌 될라고 유미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나라에서 그리고 의사들이 그리고 약국에서 뻔연히 다 아는데 이거 진짜 심각해요. 11번째 이래서 의료 민영화 하면 안 된다고 미국 펜타닐 중독자들이 많아진 게 의료 수가가 비싸서 보통 진통제로 연명하다가 마약류 펜타닐까지 하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진통제 먹다가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라는 분도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나라가 당했죠. 영국한테. 영국이 그렇게 청나라에 아편전쟁을 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편 판매를 본 거를 보고 놀랐고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투표를 한 결과 271대 262 아홉 표 차이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제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해갖고 약 100년 동안을 침탈을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가 1230만 명 전 국민의 4분의 1이 중독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국가의 기강도 해이해져 있고 경제 파탄돼 있고 자 그러면 요즘에 다는 상황도 한번 볼게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켄신턴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일명 그 좀비랜드예요. 이거를 이렇게 구글에서 치시면 거기 사람들이요 정말 좀비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5일 동안을 마약 공부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작년에 한 해 동안 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사망 1위가 미국이에요. 이게 얼마냐면요. 3시간에서 4시간 버티는 마약이요. 그냥 5불에서 10불인 거예요. 그냥 5천원에서 10,000원 한 12,000원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펜타닐이요 0.002g이 치사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펜타닐이 그 돈에 묻어있을 때 내가 잡으면 심장마비에 걸리는 것처럼 제가 지금 우리가 할로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료로 막 주는 거예요. 줘서 중독을 시키는 거죠. 중독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제 기분이 좋으면 도파민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도파민의 화학 구조가 있잖아요. 그 도파민의 화학 구조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아니지 비슷하게 생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펜타닐이요. 이거는 제조하는 게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경작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값싸게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9년도에 7만 2천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만명이 사망을 했어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일인데요.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무지개 펜타닐 마약 혹시 아세요? 이렇게 동그란 알약인데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게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고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이와 청소년이에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는 5천 개 이상의 제약 기업이 있대요. 그래서 국제우편으로 전 세계에 지금 그렇게 뿌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도 사탕 속에 마약 넣어서 많이 팔아요. 문제네요. 할로윈데이라 더한 것 같네요. 그쵸. 곽은혜님. 저 지금 미국 굉장히 심각한 거. 한국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일확천금을 노린 그런 제약사들이 수백만 달러의 과대 광고를 하고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대한 금액의 보너스도 지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약청이죠. FDA의 통과를 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약. 근데 이 제약회사가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40조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약에 거기에 마약류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드셔본 분 안 계세요?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국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는 거죠. 감기약. 네. 맞아요. 감기약도 그런 종류가 많아요. 우리 에너지 드링크 있죠. 에너지 드링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각성시키는 거잖아요. 이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우리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깜놀이네요. 하셨고 샤로님 오늘 방송 너무 소중하네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국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중독 진짜 무섭죠? 지옥문이 열렸다. 한국 의사가 마약 딜러? 약국이 중간 판매책? 병원에 가면 줍니다. 처방받은 것이므로 합법하고요. 그러나 마약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요. 어떤 사람이 어. 나 허리 아프다. 나 예전에 교통사고 당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 명당 10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펜타닐 패치 100마이크로그램 10매씩을 준다는 거죠. 한 명당. 지금 그 펜타닐 말고 비싼 거 있죠. 그런 고급 마약들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 마약 국제시장에서 타겟을 한국으로 잡고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싼 거 안 좋아하거든요. 마약조차도 싼 거 아니고 비싼 거. 어. 나 요정도급은 먹어줘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한국이 지금 1년 만에 필로폰이 10배로 급증을 했고요. 코카이는 30배가 급증했대요. 오늘 계속 어. 싫어. 싫으네요. 하셨어요. 그쵸. 우와. 무섭네요. 하셨고. 응. 그쵸. 무섭죠. 여러분 이거 있어요. 해독제. 해독제가 스프레이 용도 자른 것도 있는데 요 날록손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구입해 두세요. 저 구입할 거예요. 그 지폐나 이런 것들을 만져서 혹은 그 이렇게 살포가 되면 굉장히 강력하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구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익한 방송이라 귀 쫑긋하고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또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비만 약을 드시거나 안정제 약을 드시거나 어떤 주의력 결핍장애로 우리 아이에게 주는 게 있다면 이게 마약류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한테 빼달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 오남용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복합중독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해서 경계심을 느슨하게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요. 지금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몸이 깔아안고 자꾸 잠이 오는데 마약성이 있는지 아 어떡해 그냥 수면자가 있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잠이 오는 건 아마 수면자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조금 아픈 거 조금 견딜 테니까 마약성 약이 있는 거면 빼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약국에서 파는 거에는 파는 거에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건 아예 안 먹는 걸로 그쵸? 그래서 B씨가 멀티드럭 유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쾌락이나 환각을 유발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마약성 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복합 약물 중독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딱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비뇨기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의과, 뇌과 뭐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오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하루에 300알에서 400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병원에 가서 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약 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은 의사 만나지도 않았어요. 진료실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간호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처방전을 받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실제로 다 찍었어요. 그냥 두 번째 병원에 갔어요. 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비만도 측정을 한 것도 아니고 진료도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체질에서 약간 마른 체질의 남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약류를 하는 사람이라서 살이 안 쪘거든요. 이주치에 50알 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비급여 처방으로 되어 있었고 통제의 사각지대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게 있고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에 들어가려면요. 최소한 5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300알에서 400알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약성 의약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심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병원들 다 찾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도 안 만나고 진료도 안 하고 보험 처리 안 되는 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향정신성 약을 우리가 거기에 그 멀티드러그 유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마약 왕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시가 200억 원이 넘는 마약을 육통시킨 사람이고요. 캄보디아에서 잡았어요.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74명을 검거를 했는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학생도 있었고 그냥 평범한 주부도 있었고 지적장애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과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캄보디아 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겠다. 일주일 무료로. 그리고 이거를 수고를 하는데 2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일부 사람은 저를 신으로 호칭을 합니다. 3년 동안 한국 쪽에 물건을 보내는 것이 유통되던 마약의 70%가 내 손을 거쳐서 밀반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세관에 검색이 안 되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직무 유기를 한 것인지 내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군 비호와 정치적 비호 없이는 마약 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의 비호가 있고 정치적인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유통할 수 있었고 내가 한 번도 안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난 이게 더 무서워요. 근데 지금 문제죠. 돈벌이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텔레그램 통해서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해야 이걸 주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요즘에는 뉴질랜드도 잠깐 볼게요. 경찰이 스티턴에 있는 한 집을 수색을 했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대마 오일이 함유된 버터, 젤리, 사탕, 초콜릿, 머핀, 쿠키, 브라우니. 대마 합류 식품이 대량 생산된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먹는 식이잖아요. 이게 뉴질랜드만 있었을까요? 미국은 더 많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그래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이 대마 오일도 B급 불법 마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진짜 무섭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 마약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돈이 된다면 뭐든 하는구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든 일 하기 싫고 그런 거나 하자 그런 거네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하셨어요. 그쵸.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다 노출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노출된다는 얘기 뭐예요? 나도 노출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그 중독자들한테 쉼터를 계속 마련해주고 하는데도 다들 거부를 하는 거죠. 치료도 거부를 하고요. 그 재활 치료센터 있잖아요. 답이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런 감옥에 보내고 구속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마약 법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심판원, 입회하에 약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공동 치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 3천여 곳에 드럭코르트 그 마약 법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독 치료 재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료를 시작을 하고 보호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업식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2년째 마약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이제 마약 관련 당신의 범죄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대책을 내놓은 거죠. 아예 이걸 충실하게 잘 하면 완전히 그 마약 관련 범죄는 기록을 삭제해주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놓고 있는 중인 거죠. 마약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유통은 점점 대담해지고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마약 치료 끊임없이 갈망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갈망이 뭐냐면 계속 원하는 거죠.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으며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있더라고요. 주의사항 총정리 감사해요 적고 마약을 하면 처음에는 도파민이 폭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는 거식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결벽증 환자가 돼서 막 엄청 열심히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게임 하면 한 번 하면 막 몇 날 며칠 3일 이상은 잠을 안 자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그 초급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급자 단계가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를 주기 때문에 일이건 뭐건 막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 각성된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뇌는 그 단계로 가는데 내 몸은 아니잖아요.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화도 많이 되고 이빨 다 녹고 뼈, 무릎 다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급 레벨에 가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약에 취해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없어지면 우울증이랑 자살 충동이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롱뱅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심장을 굉장히 뛰게 만든대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저주가 있대요. 한 가지는 메스 마우스 해갖고 이빨이랑 이런 뼈들이 다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주는 메스 버그 해갖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렵대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라 피투성이 되고 이런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고 재활센터가 됐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요것들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지금 아 무서워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이 할로윈이라서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깨어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